이 샵볼을 쓰고 왔어 됐어 야 하필 저런들이 총을 하나도 안팠냐 이 샵볼은 씻기 위해 이 샵볼을 쭉쭉 찾아뵈고 쫄깃하네 이게 다니던 뷔ear의 생활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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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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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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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없어 이렇게 해야지 아 저기 뭐 이렇게 더 있는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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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오야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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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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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맞지? 이제 두개 나왔지? 어! 달린다! 뛴다! 근데 나 샷건 어딨어? 야! 하나 더 주세요 내가 바람한테 줄 것 같아요 자꺼! 여기 갑자기 왜 내려왔어? 내일까지 살려가야 하네 여기는 나의 친구 자 어디 어디야? 뭐 없는데? 여기다 아니! 저, 저 각은 각이다! 아닌가? 저기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니야? 딱 영상의 그 자리인데? 흰 잠시만 무슨 무슨 한집 공격 길 아! 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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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먼저 하고 저기 위에 갓보자 이거 먼저 해 잘해놔야 돼 봐봐 핫삭 이거 재밌어판맞게 아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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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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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갈래? 이거 뭐에요? 아까에서 돌멩이한테 죽었는데 아무튼 운 두덕게 없어 아니 나 좀 더 줘 유령아 느끼면 안돼 유령아 망할 유령 아아아 진짜 아 이렇게 하는거야 밑에서 그냥 뚫고 하면 되네 다음에 할 때 이제 어떻게 할지 알았다 폭탄이 없는데 총을 쏘면 돼 폭탄 여기서 한 30개 나올거야 그냥 졹ульт 폭탄 폭탄 묶음을 봐준다고? 동숲에서 나오는 롱외기에요 동숲에서 저것 나온다고 아 아 나 엽래 총알 needed 지금 그냥 찍고 싶어 아까 전에 전기나오던데 아 근데 다 이거 없어 날라다리는거 없다 여기서 묶어 폭탄 묶음 나올거라 믿어요 아 내 손에 열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냐 저거 뭐야 거미가 나오는데 신기한데 여기서 피 많이 옵니까 싹 어 이번에 엔스완 아네 어 멈췄어요 바보라서 저거 밖에 못해 아 저거 그냥 깔리겠어 어어어 뭐 온다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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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왜 두 번 하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뜯덩 한 명 있어 소환 안하나 아 아 아 망했어요 내가 포탄을 팔래 내려가면 또 해요? 포탄 많이 아꼈죠? 포탄 한 30개를 아꼈 거 같아 내가 한번 딱 파볼까? 아직까지 왔네 그렇게 비쿠스프라 여기다 격룩하면 끝난거지 이제 여기 딱 저저거 잘 보이죠 여기 딱 들어간다 다시 여기다 버거지 얼마장 날code 어디서가 에이 네 안중심 jos 내 샤콘! 아따고! 내 샤콘! 샤콘 어떻게 됐어? 내 샤콘이 잊어버렸는데 나 내 샤콘이 어떻게 하지? 내 샤콘이 숨을게요 약한데 아, 뱃살이 됐다 안 뛰는 것 봐 이 샤콘이 안 뛰어 그 샤콘이 숨을게요 나의 샤콘이 숨을게요 이 샤콘이 숨을게요 뛰는 것 봐 이 샤콘이 안 뛰어 ät Luego 랩해 애파넣고 이거 튕는다고 로컨을 다 박아도 돼 샷건 어디있어 샷건 샷건 어디있어 어허 먹었어요 끝났지 나한테 썩 번지면 이제 난리 났지 아니 왜 노프만 나와 오 개 많다 어디 떨어질 것 같아 어 댕댕이가 같이 할 것 같아 옆에 놀이네 아 나 죄 없는 댕댕이 죽였어 어허 아 권채광이 바라구나 내가 길이겠지 아 아 아 이친 이친 빨라니드 아 은 할빈이 거기 죽어 있어 또 한 마리 쓰면 다 죽여 왜 쟤 안 죽어요? 붓덩이 붓덩이 어떻게 죽여? 없어졌다 이게 진짜야? 가짜야? 와 여기 이상하게 나왔어요 왜 이럴수는 거야? 왜 이럴수는 거야? 저 도깨비 아..어떡하냐 다 쏴야되겠다 저거 뛰다가 점프 뛰어 겁나 무서웠어 나 쟤한테 한 대 맞아봤어 죽진 않았지 후추 가해줘 야 야 야 야 잡으러 가요 삼았다 이제 왼쪽에 샵걸로 죽는다고? 양옆에 있는 애 죽는다 했죠 여기 있으면 해골 안 떨어지잖아 가운데 있으면 내 폭탄 폭탄 어디 갔어요 여기 있으면 해골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것도 막 사활용유차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쏟아서 뭐야 대가리가 움직여 갑자기 대가리가 움직였는데 아아아아 어디 있으면 안 빠지네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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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나 지칠 거 같아요 엄마 저거 받고 싶겠어 여기 뭐 아이템 없어요 그냥 가는데 나가는데 뭐 할 거 있어 그냥 그거 알겠어요 아니 저 저 할배 그거 아니야 스토리언 얘가 왜 면주 아저씨에요 처음에 누가 그랬잖아 얘가 왜 면주 아저씨야 다르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었나 이렇게 생겼었나 저 양이 몇주명이 있어 아이러분이 전부 다 양이야 나 이제 거기 한번 먹혀봐야지 막내가 면주 아저씨였어 막내가 이 아저씨가 아니고 아들이네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감사합니다.